문자가 안 오는 게. 어? 문자 결과는 짝힌 있게 공지된다는데? 우와! 친구 거라 알려줬어. 너한테 간 거야? 너 내 거 왔어, 안 왔어. 당신의 친구 허윤을 선택한 사람은? 홍보람 님을 선택한 사람은? 2데이 더블 데이트를 한다는데? 친구가 다른 남자랑 있을 때 내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. 굉장히 좋아해요. 웃어주니까 너무 좋다. 굳이 따지자면 질투에 가까운 마음인 것 같아요. 남사친, 여사친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러브 파라미터인데. 어느 정도 호감 있고 마음 있으니까. 의지가 되더라고요. 같이 있는 것만으로 생각보다 많이. 남사친, 여사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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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사친. 즐거운 상상 채널S 남사친, 여사친, 여사친, 여사친 여사친, 여사친 전체 세상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